2022년 9월 11일 주일 내당교회 소식입니다. 9월 18일 주일 오후 2시 축제가 있는 예배는 교사교육으로 모입니다. 초청 강사는 더웨이 미래세대 트레이닝센터 대표이신 고은식 목사님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14일 수요일 수요말씀사경회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내당 시온산학회 모임이 9월 17일 토요일 전북 진안마이산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이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쉼터에서 있습니다. 구역별 장기결석자 신방기간이 9월 13일 화요일에서 10월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1-8구역 고 강복수 송도님께서 결세하셨습니다. 9월 5일 월요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2-8구역 장례은양과 박영주분의 결혼식이 9월 17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서울지타워컨벤션 2층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30분이며 14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1-16구역 곽효진양과 권기섭군의 결혼식이 9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대구 킹벌호텔 삼첸 프라임몰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당교회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2-8구역 장례입니다.